아 이게 초정밀이 별론가 약간 배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답답하긴 아 아 아 아 파마스 점사가 존나 느리 진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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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마자 쐈는데 그래도 이거는 킬캔 볼 때 시즈처럼 어이없진 않네 약간 시즈처럼 이 새끼 뭐하지 배가리 푑 이러진 않네 아 뭐 어디서 총 쏘냐 얘네 도대체 아 아 이딴 데 누워 있었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 또 저기야 또 어디서 이렇게 막 쳐놨냐 어디야 잡아놨다